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려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날이 가까워진 다윗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2절처럼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그래서 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대장부이고 거기 그래서 힘써 라는 말이 붙었어요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시지만 힘써 대장부가 돼야 하는 힘써야 하는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어떻게 힘쓰라고 하나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씀이야말로 완전 큐티입니다 날마다 기록된 대로 명령을 듣고 지켜서 그것을 이제 그 길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대장부의 삶입니다 대장부 두 번째는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5절 6절에 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가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네일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다 죽였죠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띄와 발의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부터는 앞에는 영적인 요원을 했으면 지금은 구체적인 정치적인 요원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구체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장부 세 번째는 공적과 가실에 맞게 포상과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하네요 그가 누군가 하면요 다윗이 가장 약할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어려웠을 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위로가 되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운 사람은 평생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운 것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외모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중심을 보고 말씀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다윗이 도망갈 때 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요원을 합니다 그래도 은총을 베푸는 것은 그래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면 다윗이 망했을 땐 저주하다가 권력을 회복하니 용서를 구하는 기회주의자 바로 8절에 언급되는 심의예요 자기 생명 재산밖에 모르니까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를 무제한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유제한자에 대한 치리와 권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어떤 저주도 나에게 주신 사랑보다는 크지 않은 내 죄보다 중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저주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주의 극률과 자비로 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이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윗은 내가 그로라 나단이 와서 이렇게 정죄할 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체감 온도가 클수록 대장부가 되고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별 인생이 없는 걸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과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공적은 포상하고 과실은 징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부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